신일섭의 매드토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채시라의 입술을 훔친 립틴트, 일본을 점령하다. 핏, 살리어 콜라보는 사기지. 최근에 화장품 주가 엄청나게 뜨겁죠? 하지만 선택적으로 뜨겁다는 게 중요하겠죠. 일단 무디 데이빗 리포트. 면세점, 혹은 호텔,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무디 데이빗 쳐보셔서 요즘에 번역 잘 되잖아요. 조금 잘 안 되더라도 채 GPT도 있고 이 잡지를 전문적으로 보시면 되죠. 여기 모든 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무디 데이빗에서 매년 전 세계 면세점 매출 순위를 한 7월, 8월에 발표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우리나라에 충격적인 결과가 있죠. 여기도 사실 조금만 가면 소공동도 있고 중구 이런 쪽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롯데 소공점, 그리고 신세계 본점 거기에 예전만 해도 진짜 중국인들 바글바글 해가지고 막 보따리 상들, 따위공이라고 하는 보따리 상들이 어마어마한 백을 한 100개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부 다 화장품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가면 사람이 없습니다. 중국인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2019년도거든요. 2019년도에 스위스의 듀프리가 1위였습니다. 2위가 롯데 면세점이었고 3위가 신라 면세점이었죠. 세계 2위, 3위가 롯데와 신라. 우리나라 업체였습니다. 굉장히 자랑스러웠죠. 그다음에 4위가 차이나 듀티 브룹. 중국입니다. 5위가 리가르드 프랑스고요. 그런데 이 순위가 지금 2019년이니까 5년도 안 됐지 않나요? 5년 안에 엄청나게 바뀝니다. 매년을 다 보여드릴 수는 없잖아요. 여기서 찾아보시면 되고. 2023년도 지금 현재 7월달, 8월달 정도에 나온다고 했잖아요. 지금 집계 중인데 지금 한 4월, 5월에 프리뷰 형식으로 일단 예상 순위를 이미 집계가 되었습니다. 세부 자료만 나중에 나오겠죠. 무비 데이비, 무비가 아니라 무디 데이비. 그렇죠. 발음이 어렵습니다. 다음을 보면 지금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어차피 다 보지 않아도 몇 년 연속이 나오기 때문에 아시겠죠. 다음으로 보시면 이제 2019년에서 넘어옵니다. 2019년에서 넘어오시면 올해죠. 2019년에서 올해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게 올해 프리뷰로 나온 것이죠. 여기 이미 몇 년 연속이 나오기 때문에 2022년에 1위였습니다. 올해가 2024년이니까 2023년이 나오겠죠. 2024년 건 내년에 나오겠죠. 중국 면세정구로. 2019년에 4위. 그렇죠? 4위가 1위였는데 2022년에도 1위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1위였고요. 3년 연속 1위예요. 그 다음 2위는요. 없어졌죠? 우리나라 어디 갔어요? 2019년에 2, 3위가 우리나라였잖아요. 없어요. 스위스 두프리가 2위입니다. 2022년에도 2위였습니다. 그렇죠? 세 번째 가면 우리나라가 있을까요? 네. 세 번째 가니까 있네요. 롯데가 2위였는데 3위가 됐네요. 2022년에도 3위였습니다. 롯데가 한 단계 내려온 거죠. 네 번째는 보시겠습니다. 없어졌죠? 신라가 없어졌죠? 리가르드 아까 2019년에 5위에 있던 프랑스. 그렇죠? 어디 갔나요? 신라는? 다섯 번째 있을까요? 신라 다섯 번째 있네요. 세계 3위 안에 2개가 들었던 것에서 이제 세계 5위 안에 2개. 세계 5위 안에도 대단하지만 이게 지금 극심하게 변화가 일어난 거잖아요. 지금 중국 면세점 그룹이 완전히 1위로 올라서버렸죠. 지금 이게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아까 말한 소공동의 풍경이 바뀐 그 근과 배경 아닙니까? 지금? 보시면 중국 하이난섬이라는 곳에 엄청난 대규모 면세점 단지를 건설했잖아요. 하이난섬 보시면 지금 이거 먼저 보죠. 지금 문제가 이겁니다. 지금 외국인 인원수가 2020년에 코로나가 있었고요. 2020년 코로나 이후에 다시 회복은 되고 있죠. 여기 지금 외국인 인원수가 빨간색으로 표시되는데 외국인 인원수가 다시 늘어나고 있는데 문제는 보라색 외국인 매출액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엇을 뜻합니까? 외국인이 늘어났다는 거는 그 전에 일단 절대적인 수치 자체는 엄청나게 졌고요. 그렇죠? 절대적인 막대 그래프의 길이만 봐도 어마어마하게 낮아졌잖아요. 지금 일단은? 이거 자체가? 일단 절대적인 수치가 너무 낮아졌고 외국인이 회복이 되고 있는데 매출액이 줄어든다는 거는 아까 말한 대로 대규모 보따리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대규모 보따리상들이 들어오지 않고 그냥 3, 3, 5 모여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면세점 매출 순위가 왜 떨어졌는지 알 수가 있겠죠.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하이난섬을 키운 게 문제가 되겠죠. 지금 하이난섬에다가 어마어마한 단지를 건설했죠. 이건 그 당시에 착공을 해서 건설하고 있던 것이고 지금은 이미 휴양찬란하게 지어져서 2021년부터 3년 연속 2022년부터 3년 연속 중국 면세점 그룹이 1등을 하는 지금 계기가 되었죠. 여기에 하이난섬에 가니까 한국이 안 오는 겁니다. 굳이 뭐 BTS를 보러 온다? 경복궁의 한복 체험을 하러 온다? 굳이 그거 아니면 하이난섬을 가지 굳이 우리나라에 올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걸 걱정했던 거 아닙니까? 코로나 때 하이난섬으로 다 갔는데 코로나가 끝났는데 하이난섬에 머물르면 어떡할까? 하는 우려가 있었잖아요. 실제로 그게 진행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이난섬 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면세 한도 엄청나게 늘려줬고요. 면세 품목을 범위를 엄청나게 늘려줬습니다. 우리나라 솔직히 가슴 들뜨긴 하시잖아요. 맨날 인천공원 가서 면세점 가면 그런데 한도가 너무 적어서 살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화장품에 대한 매출이 이것 때문에 결국 줄어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플랫폼의 변화가 있는데 면세점이 아니라 지금 올리브영이나 다이소로 지금 넘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이번에 메이저리그 개막전이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열리지 않았습니까? 이걸 두고 댓글에서 어떻게 이렇게 슈퍼스타의 아내들이 이렇게 수수할 수 있는가에 대한 댓글도 많이 달렸어요. 솔직히 제가 봐도 오타니 아내랑 어떻게 저런 옷을 입고 다닙니까? 우리나라였으면 정말 명품백이 휘황찬란하게 됐겠죠. 정말 수수합니다. 세계 최고의 연봉을 받는 선수들 아내가. 그런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올리브영 앞에서 이렇게 찍었다는 거죠. 한 5년 전의 풍경이었으면 가정은 없지만 5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메이저리그 개막전이 열렸고 아내들이 와서 찍었다면 과연 올리브영에서 이러고 찍었을까? 저는 그런 의문이 들거든요. 5년 전에 왔으면 올리브영이 아니라 아까 전에 말한 소공동 면세점이나 신세계본점 면세점에서 거기서 듀티풀이라고 쓰이는 백을 들고 그러고 사진을 찍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진 하나로 화장품과 면세점 업계의 변화를 딱 사진 한 장으로 알 수가 있는 대표적인 사진이라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그렇죠? 외국인이 와서 방문하는 곳이 면세점이 아니고 그리고 더 히스토리오브나 설화술 사는 게 아니고 올리브영을 가서 올리브영에 파는 그 제품들을 사는 거죠. 우리 아침에 보면 뽕머리한 고등학교 교복 입은 여고생들이 올리브영에서 올령 세일하는 날 아침부터 혹은 하교 후에 1, 2, 3순위가 쓰인 그 앞에서 립 제품 발라보고 마스카라 눈썹 올려보고 그런 장면들 굉장히 많이 목격하셨을 거예요. 이게 외국인들한테도 그대로 퍼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결국에는 플랫폼이 완전히 변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자료를 보시면요. 지금 이 한국 화장품이 일본에 일본에 지금 외출액이 늘어나고 있다 이건데 일본에서도 특히 2023년이 가장 빨간색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줄었는데 메이크업에서 가장 2022년과 2023년이 동일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립 메이크업의 강세에서 나타난 것이다. 립 메이크업이 이걸 주도했다는 겁니다. 립 메이크업하고 네일 이런 거죠. 포인트죠. 이 이유는 그런 겁니다. 코로나 때 완전히 가리고 다니다가 딱 벗었는데 모든 걸 다 하긴 그렇고 항상 가렸던 부분이 있죠. 거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입을 항상 가리고 다녔기 때문에 입술을 뽐낼 시간이 없었습니다. 마스크를 벗자 입술에 포인트를 주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입술 립 틴트, 립 포인트 메이크업 여기가 부각되기 시작한 거고 거기가 결국 일본의 대수출 대일본 수출에서도 주도를 한 겁니다. 뒤로 넘기시면 압축한다고 했는데 또 시간이 없네요. 1위는 R사라고 나옵니다. 뒤로 돌려보겠습니다. 또 뒤로 넘어가시면 틴트입니다. L이 어딘가? L이 바로 아이패밀리스시의 롬앤입니다. 바로 이 제품이고요. 그리고 이 제품이 뒤로 넘어가시면 어디서 인기가 있냐면 지금 SNS라든가 삼리오랑 협업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인기가 있고요. 차트를 한번 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LG 생활관광이랑 아모레퍼시픽 같은 이런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LG 생활관광과 아모레퍼시픽은 면세점의 매출 하락과 함께 급격히 하락을 했었죠. 지금 강한 것들은 뭐냐? 아이패밀리스시 날아가고 있고요. 클리오 날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잉그루드램 날아가고 있고요. CNC 인터내셔널, 코스메카 코리아 이렇게 날아가고 있습니다. VT도 그렇고요. 이렇게 날아가고 있는 모습이 완전히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죠. VT 리드샷으로 다이소에서 유명하고 아까 로맨이라는 브랜드 아이패밀리스시 지금 일본에서 잘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뒷받침해주는 실리콘2라는 종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CNC 인터내셔널과 코스메카 코리아는 지금 거기 제품을 만들어주는 업체들이죠. 이런 업체들이 지금 잘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들이 잘 나가고 아모레퍼시픽과 LG 생활관광이 못 나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아까 배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화장품을 선택해야 될지 딱 보이시겠죠. 항상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모든 업종이나 섹터가 똑같습니다. 그렇죠? 일본이 잘 나갔으니 지금 미국이죠. 잉그로드렉 같은 미국으로 가겠죠.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앞단에 있는 곳에서 뒷단에 있는 곳으로 아이패밀리스시랑 VT가 갔으니 제품이죠. 그럼 제품을 뒤에서 만들어주는 CNC 인터내셔널과 코스메카 코리아가 모든 업종이나 섹터가 이게 똑같습니다. 밸류체인을 확인을 해놓고 그 순서를 정해놓은 다음에 거기에다가 타임라인을 입혀가지고 기술적 분석으로 들어가서 타이밍을 하면 성공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의 한 줄 매두평입니다. 블링블링 립틴트가 키스를 부를 때 아이패밀리스시는 봄날에 춤을 춘다.